첫번째 매치 유민지와 이다경의 경기 출발합니다. 그렇지만 그렇게 또 느슨하게 간다면 공격을 다시 데려 맞을 수 있습니다. 유민지의 이다경이 될 것 같습니다. 원홀. 높이 뜬금 놓치지 않았습니다. 뜨면서 득점을 내주고 말았고요. 이번에는 중간을 공격하면서 찬스를 잡아가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도구가 많기 때문에 그 골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. 이번에는 넘기는 초반입니다. 그렇죠.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아무리 조금 많은 초반이네요. 네, 조심스럽게 볼을 보고 있고요. 네, 오히려 강한 볼로 계속 들어온다면 이다경 선수가 더 좋아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민지 선수가 볼을 고른다고 할까요? 지금 천천히 저렇게 보내고 있습니다. 7게로 성격선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이다경 선수의 백핸드 커트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하나씩 곧 고르고 있고요. 이번에는 이런 것들도 승리를 끌어가는 견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직선으로 내리찍는 커트 밀어내는 커트 이다경 선수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. 깊은 코스를 노려주고 있는 유민지인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범실이 있었습니다. 두 번째 게임 이다경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. 첫 번째 게임 이다경 선수의 백핸드 커트를 시작합니다. 자 탑스피를 짧게 짧게 강하기에 보다는 짧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듯이 할 때는 공이 굉장히 많이 역필전되서 오거든요. 원 월 짜잇 하하 자 일단 쳤다가 커트 할 때도 뜨지 않고요. 저렇게 낮게 낮게 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다경 선수 어렵고요. 강한 공격 팩각선으로 잘 알고 있는 유민지 선수입니다. 이번에는 공격형 선수가 조금 급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더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던 유민지였고 좀 많이 뒤로 떨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붙는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것 같고요 스코어는 3대4 한 점 뒤져있는 유민지입니다 강하게 칠 듯한데도 살짝 넘겨주는 볼에 이다경 선수 당황할 수 있고요 앞쪽으로 몰아넣고 계속해서 넘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수는 5대4 3구 공격 4대7의 석 점차 뒤져있는 유민지 이번에도 공격 2기기자의 주 volt 4두 기준 프로ное 10 솔러 qued 2 feliz 지문 왜 일 당 위 temperatura 청 여전히 게임 포인트는 이다경 세번째 게임 출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다경 선수는 점수는 2점 차 3대0 3점의 리드 이다경 힘든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4입니다 네트 맞고 행운의 게임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범실하는데 서비스 범실이 자주 나오면 안되죠 회로와 유니지 쏟아 택 어색 제압하기 위해서는 좀 강력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. 이달경 선수는 4불이 상대방이 7불이 어디로 오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. 이달경 선수의 커트를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옆에서 옆으로 밀어내는 동작이 있습니다. 계속해서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고요. 매치 포인트입니다. 자, 넷츠마.